보세요. 던지는 타이밍을 뛴 다음에 던져주죠? 네 자 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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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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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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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ệt 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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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it 이 미묘한 타이밍에 의해가지고 완전히 뒤집히는 거에요 같이 가요 얘가 넘었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거죠 얘가 넘을지 안 넘을지는 얘가 결정하는 거에요 안 넘으면 뭔가가 잘못된 거고 그것을 교정해줘야 되는 거지 억지로 내가 이걸 미리 던져가지고 넘기게 하는 거 그건 어질리티가 아닌 거에요 나는 어디로 갈 건지만 알려줘요 넘는 건 얘에요 네비게이터일 뿐이에요 난 네비게이터에요 넘으라고 명령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얘 마음이에요 넘을지 말지는 근데 자꾸 던져가지고 넘기려고 웃어볼래요 굳이 흘려주세요 손 만 쳐다가 또 손 만 쳐다가 손을 계속 쳐다보죠 당신이 그렇게 만들거에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거에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거에요 어디 고 몸에 반응해서 움직여야지 먹을 걸 쫓아가는게 먹을 건 제일 나을 마지막에 toddler 당신이 그렇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손을 들어와 손을 들어와 손을 들어와 손을 들어와 손을 들어와 당신보다 잘해요 어저께 했던거 한번 해봐요 또 손을 쓸려 그래요 당신 무식적이지만 손 썼잖아요 형 네 예 예 예 고 예스 레디 고 레디 고 예스 레디 고 고 예스 레디 고 고 고 예스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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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왔다 그냥 고 예 ready ready go ready go go yes come on come on baby ready go go rea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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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go yes yes aw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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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